아이는 옥수수를 좋아했다. 옥수수를 줄줄이 다음 다음 뜯어먹는 게 참 재미있었다. 알이 베고 곧은 자르면 엄지손가락 쪽의 손바닥으로 되도록 여러 알을 한꺼번에 눌러 밀어 얼마나 많이 붙은 쌍둥이를 떼어낼 수 있나 누이와 내기하기도 했었다. 물론 아이는 이 내기에서 누이한테 늘 졌다. 누이는 줄이 곧지 않은 옥수수를 가지고도 꽤는 잘 여러 알 붙은 쌍둥이를 떼어내곤 했다. 그렇게 떼어낸 쌍둥이를 누이가 손바닥에 놓아 내밀면 아이는 맛있게 그걸 집어먹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날 아이는 누이가 우리 누가 많이 쌍둥이를 만드나 내기할까 하는 것을 단박에 싫어 해버렸다. 누이는 혼자 아이로서는 엄두도 못 낼 긴 쌍둥이를 떼어냈다. 아이는 일부러 줄이 곧게 생긴 옥수수 자루인데도 쌍둥이를 떼어내지 않고 알알이 뜯어먹고만 있었다. 누이는 금방 뜯어낸 쌍둥이를 아이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거칠게 싫어 하고 머리를 도리질하고 말았다. 누이가 새로 더 긴 쌍둥이를 뜯어내서는 아이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누이가 마치 어머니처럼 굴정마다 도리어 돌아간 어머니가 누이와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해서 더 누이에게 냉정할 수 있는 아이는 내밀 누이의 손을 쳐 쌍둥이를 떨궈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떤 날 저녁 어둑어둑한 속에서 아이가 하늘에 별을 세며 별은 흡사 땅위의 이슬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이가 조심스레 걸어오더니 어둑한 속에서도 분명한 옥수수 한 자루를 치마폭 밑에서 꺼내어 아이에게 주워주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먹어볼 생각도 않고 그냥 뜸을 항아리 있는 대로 가 그 속에 떨구듯 넣어버렸다. 아이는 또 땅바닥에 갓가지 지도 같은 금을 그으며 놀기를 잘했다. 바다를 모르는 아이는 바다 아닌 대동강을 여러 개 그리고 산으로는 모란봉을 몇 개고 그리곤 했다. 그러다가 동무가 있으면 땅 따먹기도 했다. 상대편의 말을 마치고 뺨을 재어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땅과 무성한 나무 같은 땅을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 그날도 아이는 옆집에와 길가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옆집 애의 땅한테 아이의 땅이 거의 잠식당하고 있었다. 한쪽 금에 붙어 꼭 반달처럼 생긴 땅과 거기에 붙은 한뼘 남짓한 땅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것마저 옆집 애가 새로 말을 마치고 한뼘 재먹은 뒤에는 또 줄었다. 이번에는 아이가 7차례였다. 옆집 애가 말을 놓았다. 그것은 아이의 반달 땅 끝에서 한껏 먼 곳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귀엽고 반달 끝에다 자기의 말을 놓았다. 옆집 애는 아이의 반달 땅에 달린 다른 나머지 땅에서가 자기의 말이 제일 가까운데 왜 하필 반달 끝에서 치르는지 이상히 여기는 눈치였다. 사실 어디까지나 반달 끝에다 한뼘 마음껏 둘러재어 동그라미를 그어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다는 아이의 계획을 옆집 애는 알 턱 없었다. 아이는 반달 끝에서 옆집 애의 말까지의 길을 닦았다. 이번에는 꼭 맞춰 이 반달 위에 무지개 같은 동그라미를 그어놓으리라. 아이의 입은 꼭 다물어지고 눈은 빛났다. 뒤이어 아이는 옆집 애의 말을 겨누어 엄지손가락에 버텼던 장가락을 퉁기었다. 그런 아이의 장가락 손톱에 맞은 말은 옆집 애의 말에서 꽤 먼 거리를 두고 빚 지나갔다. 옆집 애가 됐다는 듯이 곧 자기의 말을 집어들며 아이가 아무리 먼 곳에 말을 놓더라도 대번에 맞춰버리겠다는 득이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아이의 말로키를 기다리다가 흐려지지도 않은 경계선을 사금파리 말을 세워 그었다. 아이의 반달 끝이 이지러지게 그어졌다. 아이가 이건 왜 이렇게 하고 고함쳤다. 옆집 애는 곧 다시 고쳐 금을 그었다. 옆집 애는 아이가 자기의 땅을 줄게 그어서 그려놓은 줄로 알았는지 이번에는 반달의 등이 약간 살찌게 그어놓았다. 아이는 그래도 그것도 아냐 했다. 그러는데 어느새 왔었는지 누이가 등 뒤에서 옆집 애의 말을 빼앗아서는 동생을 도와 반달의 배가 부르게 그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는 누이가 채 다 그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막 지워버리면서 이건 더 아냐! 이건 더 아냐! 하고 소리 질렀다. 하루는 아이가 뜰 안에서 혼자 땅바닥에다 지도 같은 금을 그으며 놀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이가 뒷집 계집애와 싸우는 소리가 들려 마침 아내 어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열린 대문세로 내다보았다. 아이가 늘 이쁘다고 생각해오던 뒷집 계집애 내민 역시 이쁜 얼굴에서 그래 안 맞았단 말이가 하는 말소리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데도 또 누이의 내민 밉게 찌그러진 얼굴에서는 안 맞았지 않고 하는 소리가 같은 속도로 계속되고 있었다. 땅따먹기 하다가 말이 맞았거니 안 맞았거니 해서 난 싸움이 분명했다. 어느 편이 하나 물러나는 법 없이 점점 더 다가들면서 내민 입으로 자기의 말소리를 좀 더 이악스레 빠르게들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이 달려오더니 다짜고짜라 누이에게 흙을 움켜 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뒷집 계집애의 이쁜 얼굴이 더 내밀어지며 그래 안 맞았단 말이가 하는 소리가 더 날카롭고 빠르게 계속되는 한편 누이는 먼저 한 걸음 물러나며 안 맞지 않고 하는 소리도 떠져갔다.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이 또 흙을 움켜 뿌렸다.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이 흙을 움켜 뿌릴 적마다 이쪽 누이는 흠칫흠칫 물러나며 말소리가 줄고 뒷집 계집애의 말소리는 더욱 잦아갔다. 그러자 아이는 저도 깨닫지 못하고 대문을 나서 그리로 걸어갔다. 아이를 보자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이 우선 흙 부르기를 멈추고 다음에 뒷집 계집애가 다가오기를 멈추고 다음에 계집애의 말소리가 늦추어지고 다음에 누이가 뒷걸음치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누이는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처럼 자기의 남동생도 역성을 들러오는 것으로만 암모양이어서 차차 기운을 내어 다가 나가며 암마띠앙쿠 암마띠앙쿠 하는 소리를 점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거기 따라 뒷집 계집애도 도로 물러나며 점차 그래 안 맞았단 말이가 하는 소리를 늦추고 있고 뒷집 계집애의 남동생도 한옆으로 아이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는 싸움터로 가까이 가자 누이의 흥분된 얼굴이 전혀 없이 더 흉하게 느껴지면서 어디 어머니가 저래서야 될 말이냐는 생각에 냉연하게 그곳을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둥뒤로 도로 빨라가는 뒷집 계집애의 말소리와 급작스레 떠가는 누이의 말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이는 누이보다 이쁜 뒷집 계집애가 싸움에 이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저만큼 골목 어귀에서 여분을 먹고 있는 당나귀에게로 걸어갔다. 14살에 소년이 된 아이는 뒷집 계집애보다 더 이쁜 소녀와 알게 되었다. 검고 맑고 깊은 눈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볼 그리고 약간 노란 듯한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향기 아이는 소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맑은 눈과 건강한 볼과 머리카락 향기에 온전히 홀린 마음으로 그네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소녀 편에서는 차차 말없이 자기를 쳐다보기만 하는 아이에게 마음 한구석으로 어떤 부족감을 느끼는 듯 했다. 하루는 아이와 소녀는 모란봉 뒤 한 언덕에 대둔강을 등지고 나란히 앉아있었다. 언덕 앞 연보랏빛 하늘에는 희고 산뜻한 구름이 빛나며 떠가고 있었다. 아이가 구름에 주었던 눈을 소녀에게로 돌렸다. 그러고는 소녀의 얼굴을 언제까지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소녀의 맑은 눈에도 연보랏빛 하늘이 가득 차있었다. 이제 구름도 피어나리라. 그러나 이때 소녀는 또 자기만 말끄럼이 바라보고 있는 아이에게 느껴지는 어떤 부족감을 못 참겠다는 듯한 기색을 떠올렸는가 하면 아이의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어느새 자기의 입술을 아이의 입에다 갖다대고 비비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피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서로 입술을 비비고 난 뒤에야 소녀에게서 물러났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거친 숨을 쉬면서 상기되어 있는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소녀는 아이에게 결코 아름다운 소녀는 아니었다. 얼마나 추접스러운 눈인가. 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이는 소녀에게서 돌아섰다. 소녀는 실망과 멸시로 찬 아이의 기색을 느끼며 아이를 붙들려 했으나 아이는 쉽게 그네를 뿌리치고 무성한 여름의 언덕길을 뛰어내릴 수 있었다.